인천광역시 교육감 선거 이게 이런 빙산의 일각입니다. 빙산의 일각이기 때문에 그냥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그냥 정거물이 축적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앞에서 인천광역시 교육감 선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감 선거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정선거를 하면 주로 승부를 조작하기 위해서 사전투표 조작을 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조작을 하게 되면 주요 여러분들 사전투표 방법은 전산조작을 하는 거죠.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표가 하늘에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5% 혹은 10% 혹은 20%를 훔쳐가지고 가져가는 겁니다. 민주당 후보가 하늘에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표는 제로섬 게임이지 않습니까? 투표자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100명인데 여러분들 훔치지 않고서는 더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150명을 하게 되면 그냥 발각이 되기 때문에 100명을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하면 국민의힘 당 후보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10표를 훔치거나 때로는 좀 더 과감하게 20표를 훔쳐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훔치게 되게 되면 그것이 선거 데이터의 그대로 기록으로 남습니다. 바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에 아주 강하게 각인이 찍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투표를 조작하게 되면 완전 범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 데이터에 나는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다. 나는 이렇게 사전투표를 훔쳤다. 나는 이렇게 사전투표를 더해줬다 하는 것이 그대로 뭡니까? 그러니까 범죄자의 지문이 그대로 찍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범죄자의 지문을 가장 간단하게 여러분들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차익값입니다. 이 차익값, 정상적인 투표 같은 경우는 차익값이 0이나 혹은 5차인 3% 이내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교육감 선거가 보시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다른 역대 문정권 하에서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0값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소위 누구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항상 여러분 플러스값을 기록합니다. 이런 데는 좀 크네요. 광화군 같은 경우는 7.3%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한쪽에 모든 특정 후보가 플러스값을 기록하게 되면 그러면 그거는 바로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면에 국민의힘 후보는 항상 마이너스값입니다. 동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몇 퍼센트까지 마이너스값이냐? 보시죠. 마이너스값입니다. 동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국민의힘 후보가 마이너스 7.9%입니다.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6.7%입니다. 남동구는 마이너스 7.3% 이렇게 큰값이 나올 수 없고 국민의힘 후보가 모든 여러분들 구해서 다 마이너스값을 기록합니다. 이거는 100% 조작입니다. 관외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이것을 좀 더 확실히 보기 위해서 제3의 후보를 빼고 그냥 국민의힘으로 가고 이게 여러분들 심각한 것은 윤석열 정부와의 치료진 선거에서 선관위가 이렇게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당시에 조작이 거의 없었던 바로 전라남도, 전라북도를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전라남도의 4.15 총선 당시에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이게 다 왔다 갔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수치가 작습니다. 물론 여기에 한 여기 보시면 노동면 같은 경우는 좀 수치가 크지만 수치가 여러분들 좀 크지만 나머지는 수치가 아주 작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전 투표가 상당히 없었던 지역입니다. 비교를 해보시면 확연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차이값이란 걸 구해보게 되면 그러면 사전 투표 득표율에 소위 조작을 했는가라는 부분을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사전 투표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인천 교육감 선거의 관내 사전 투표입니다. 이 도성훈 후보 이른바 진보 계열인 도성훈 후보는 단 한 곳도 뭡니까? 마이너스 값이 안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관내 사전 투표에 거의 모든 동 거의 모든 투표소에서 진보 계열의 도성훈 후보가 여러분들 승리를 거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그래프 자체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두 후보만 보면 이 수치가 또 큽니다. 수치가 이것을 여러분들 바로 전남 나주시 화순군하고 4.15 총선 당시에 조작이 없던 지역하고 비교해보면 현재하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조금만 계시죠. 여러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범구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얼마나 이름들 소위 인천광역시 교육감 선거에서 조작을 했을까 이것은 이제 그동안 많은 정보를 제공한 제야 전문가가 이제 선거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게 되는 이것이 선거 데이터입니다. 이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모든 지역을 분석을 하지 않고 인천광역시에서 중구만 한 번 여러분들 분석 중구 자료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중구를 분석을 해보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보수 계열의 교육감 후보인 최계훈 후보에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10%를 빼앗은 겁니다. 10%를 빼앗아 가지고 도승훈 후보가 가진 겁니다. 인천교육감 중구니까 다른 구도 거의 제가 볼 때는 10%를 빼앗을 것 같습니다. 최계훈 후보의 9593표 가운데 10%인데 959표를 인천교육감 선거에서 중구에서 빼앗은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져간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진보 계열의 도승훈 후보는 35%를 득표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서 39%를 올린 겁니다. 그리고 보수 계열의 교육감 후보인 최계훈 후보는 44%를 진짜 득표했어야 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승관이 발표 자료는 조작을 통해서 표를 빼앗겼기 때문에 40% 된 겁니다. 이런 분석 이런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낸 겁니다.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그러니까 인천교육감 선거의 중구에 투표자들이 보인 후보별 사전 득표수는 투표자들이 던진 표를 합산한 자연스러운 숫자가 아니고 조작 프로그램이 가동되어 만든 가짜 후보별 사전 득표수가 만들어지고 그것을 선관위가 발표한 겁니다. 그 내용이 지금 여러분들 바로 여기에서 그러니까 후보별 사전 득표수를 만들어낸 공장을 찾아낸 겁니다. 프로그램을 공식을 찾아낸 겁니다. 이 공식에 따라서 조사를 해보게 되면 여러분들 이게 1번, 2번, 3번에 선관이 발표된 자료인데 인천광역시 중구에서 교육감 선거는 도 후보가 2만 1천 표 최계훈 후보가 2만 3천 표를 얻었다 이렇게 발표했지만 진짜를 구해보면 도 후보는 2만 표 그리고 최계훈 후보는 2만 4천 표를 얻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4번이 4번이 10%를 빼앗아간 것을 원위치시켜가지고 빼앗지 않는 상태로서 새로 계산한 진짜 후보별 사전 득표수입니다. 여러분 1번하고 차이가 나죠? 1번 조작된 겁니다. 조작된 것은 도 후보가 9,335표를 얻었다 중구에서 그런데 실제로 구해보니까 8,376표를 얻었는데 뻥튀기래가지고 9,335표를 얻은 것으로 이렇게 발표한 거죠. 그 다음에 보수계열의 인천광역시 교육감 후보인 최계훈 후보는 실제로는 뭡니까? 실제로는 44%를 얻었는데 선관위 발표자라는 표를 빼앗아가지고 40%가 된 거죠. 이렇게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한번 보시게 됩니다. 보시게 되면 위가 선관위 자료고 밑이 뭡니까 진짜로 사전투표 득표수를 구한 겁니다. 선관위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진보계열의 도승훈 후보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득표수 비유를 보게 되면 당일투표 100장당 사전투표 득표가 76장이다. 이렇게 선관위가 발표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런데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를 구해보니까 68장밖에 없는 겁니다. 당일투표지 100장당 그만큼 표를 쑤셔 넣었다는 것이죠. 전산적으로 혹은 위조실물투표지를 투입한 거겠죠. 그 다음에 보수 계열의 인천광역시 교육감 후보의 최계훈 후보는 선관위 발표 자료는 당일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 67장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계산해보니까 74장을 얻은 겁니다. 그만큼 표를 빼앗겼다는 거죠.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밝혀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알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이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우리로 지방선거가 치러지기 전에 저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했습니다. 문정권 하에서 조작 프로그램을 가동해가지고 사전투표에서의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한 사람들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이다.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는 문정권 하에서의 다섯 번의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좀 더 과감한 사전투표 조작을 계속할 것이다.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조작할 것이다. 다르게 조작율 낮추고 훔쳐가는 표수를 줄일 것이다.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겁을 내가지고 조작을 안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세 가지 모든 경우에 저는 예고을 했습니다. 세 가지 모든 경우에 범죄 행각은 발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선거 데이터를 중앙선거 관련회가 발표하는 한 절대 범죄를 숨길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유일하게 선거를 숨길 수 있는 방법은 공산당처럼 선거 데이터를 국민들에게 발표하지 않고 그냥 당선자만 발표하게 되면 아마 범죄를 완전 범죄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고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6월 1일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는 어떤 시나리오를 소위 전산 프로그램 위해서 사전투표를 조작한 사람이 선택했습니까? 두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들킬 것을 우려해가지고 조심스럽게 조작을 한 겁니다. 3월 9일 대통령선거도 좀 조심스럽게 조작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패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겁은 났던 모양입니다. 이번에도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면 여러분 이 공을 제가 누구한테 돌리자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4.15 총선 2020년 4.15 총선 이후에 민경욱 황교안을 비롯해 저와 같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와 같은 조작에 대한 부분들을 환기했기 때문에 선거를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사람이 겁을 먹은 겁니다. 조심을 한 겁니다. 이런 공병호 TV에서 나가는 이 방송을 그 사람들 다 모니터를 했을 거라고요. 지금도 모니터를 하고 있을 겁니다. 모니터를 하고 있으니까 뭐죠? 이 방송을 못 보도록 실드를 치고 구독자 수를 줄이고 좋아요가 눌러지지 않도록 하는 거죠. 지금 공병호 TV에서 나가는 콘텐츠는 행편없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횟수가 전성기의 10분의 1 정도입니다. 전성기의 66만 정도가 여러분들 구독자를 가진 채널에서 몇 천명이 여러분들 콘텐츠를 볼 정도로 그렇게 탄압을 하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하나도 바뀐 게 없고 더 상황은 악화된 겁니다. 이주사에 수천명 정도의 구독자 수를 다 빼버린 거 아닙니까? 얼마나 여러분 간이 크고 이 세력들이 어마어마했으면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걱정이 안 됩니까? 이걸 걱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냥 국가가 그냥 전복된 거 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국가가 6.25 전쟁처럼 내침을 당한 겁니다. 이런 지금 상황이 된 거죠. 상황이 됐는데 어쨌든 저도 이 방송을 계속해야 되는가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날마저 입을 다물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문제를 점잖은 그런 톤을 유지하면서 다른 시사 이슈와 함께 이렇게 현안 과제가 나오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